수원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엄마에 대해 경찰이 살해 혐의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범행을 몰랐다는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구속된 친모 고모 씨는 현재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 살해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출산한 아기를 하루 만에 살해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친모 고 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법상 영아 살해죄는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를 참작할 만한 이유로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할 때 적용합니다. 그런데 고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분만 중도 직후도 아닌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범행 시점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 씨 남편의 범행 가담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 씨가 숨진 아이를 낳을 당시 병원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남아 있었던 만큼 서명이 누구 것이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 씨 부부의 휴대전화도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남은 초등학생 세 자녀 등 2차 피해를 우려해서인지 당분간은 언론 노출 없이 유치장에서만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